오늘 그 6시까지, 6시면 그 닭의 시간인데요. 오후 그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니까 오후 7시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같은 이런 하얀 닭이 날 그 신요일지는 금조눈이 또 극대화되는 날입니다. 재물과 번영을 또 우리가 끌어들이기에 유리한 날이기도 합니다. 이때 그 지갑 속에 그 새 지폐가 짝수로 들어있게 되면 이때 그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그 강력한 또 이유가 됩니다. 또 풍수에서는 오늘 같은 이런 하얀 그 닭이 날에 금조눈의 그 증식을 암시하는 이런 닭이 날에 지갑 속에 그 새 지폐가 이렇게 짝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그 돈복을 두배로 그 품게 되는 안정적인 그 돈복의 유입을 또 부축합니다. 신요일지는 이런 강한 금기온과 또 짝수의 이런 조합이 되면 재물이 또 자연스럽게 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. 끊임없이 그 돈을 품는 돈이 그 증식이 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또 새 지폐가 될 때 그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그 상징을 합니다. 이때 그 지폐가 그 짝수로 들어있게 되면 돈복이 또 흐트러지지 않고 보다 그 안정된 그 금전적 흐름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신요일지는 이런 하얀 닭이 날에 그래서 그 지갑 속에 그 새 지폐가 그 짝수로 들어있다면 이건 그 단순한 그 우연이 아니죠. 여러분들께서 그 적극적으로 신요일진의 그 금기온을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적 상징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. 이런 환경에서 그 돈복을 또 두배로 또 품게 되는 그런 기운을 불러들입니다. 또 짝수로 구성된 이 새 지폐는 보다 그 안정적이고 또 조화로운 성질을 이 신요일진이 닭의 이 기운 오행 그 금의 이 기운에게 결합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지갑 속에 이렇게 짝수로 들어있는 그 새 지폐는 또 돈이 그 증식이 되는 그런 기운을 또 만들어냅니다. 오늘 그 신요일진 그 닭의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구색을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우리의 그 실천에서 돈복이 또 지속적으로 또 유입이 됩니다. 근데 그 재물운이 또 끊임없이 그 증식되는 그런 암시를 오늘 그 신요일진 그 하얀 닭의 날이 그 암시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같은 날 그 지갑 속에 그 새 지폐가 들어있고 그 지폐의 그 총합이 또 짝수까지 이루어졌다면 또 그런 그 풍수 배열이 또 적어도 이 닭의 시간에 또 완성이 되었다면 이건 그 커다란 그 돈복 터질 그 행운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